인천시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마련했습니다. 인천시는 2030년까지 건축부문 온실가스 32.6% 감축을 목표로 인천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제정해 지난 29일 고시했다고 밝혔습니다.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은 신축이나 중축하는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을 대상으로 환경관리와 에너지 성능 등 총 5개 부문 25개 항목에 적용됩니다. 민간건축물에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설치비율 기준은 2022년 8에서 10%를 시작으로 2년마다 1%씩 상향 조정해 2030년에는 12에서 14%까지 높인다는 방침입니다.